아니, 그런데 원효 씨는 잔소리 안 하잖아요. 아니, 그런데 잔소리는 안 하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한 5년은 제가 돈을 거의 안 벌었잖아요. 그런데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 거예요. 생활비를 받아야겠다. 그런데 김원효 씨가 카드를 주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카드를 쓰면 이렇게 윤기 형 마다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자가 가잖아요, 상대방한테. 그러면 그게 쓰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라도 현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그게 참 뭐라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. 그런데 이제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자기도 이제 뭔가 우리가 신혼이니까 우쭐한 거야. 나도 이제 이렇게 가장이다.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런데 제가 또 갑자기 홈쇼핑하면서 목돈을 벌었어요.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. 항상 여보, 이건 내가 여보한테 주는 거고 제가 그때 라디오 게스트를 세 개에서 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버는 돈은 자기가 나보고 다 쓰라고. 앞으로 여보가 버는 돈은 여보가 다 쓰고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여보 집안일 거 내가 엄마고 우리 시엄마고 친정엄마고 다 할게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래. 그래서 이번 달은 얼마번 했어? 다 쓰라고 해놓고 왜 신경을 쓰니까? 아니 그래서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내 월급이 궁금한 거예요. 너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이제. 알겠지. 서로 이제 집안일 하는 횟수가 자기가 많아지고. 밖의 내가 나가는 횟수가 내가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.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 뭐 이렇게 할 때. 이거는 여보가 좀 싸면 안 돼요.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진짜.